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단기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출하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재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다고 판단되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 매파적 F1C 연설 이후 다시 1,300원대로 반등한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도 매수 일변도에서 현재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은 코스피가 오르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날은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이 자주 발견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 변화가 지수 변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 중입니다. 이제 곧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 2분기 실적은 영업이 기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6월 들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6월 20까지 집계된 수출이 평계에서 수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는데 지난 10일 집계된 수치보다 4.1%포인트 더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반대체의 경우 수출이 23.5% 감소한 것으로 넣었는데 이 수치 역시 지난 10일 집계된 31.1% 감소해서 감소폭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 4월 41% 감소해서 5월에는 36.2% 감소로 소폭 축소했었고요. 이제 6월은 최종적으로 20% 수준 감소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수출 전망치를 서베이한 수출 산업 경기 전망지수도 108.7로 나타나면서 6개 분기만에 기준점 100을 상해했는데 여기에서도 반도체가 2분기 52에서 3분기 128.5로 가장 높은 상승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3분기 코스피 실적 전망치도 2.4% 상승 반전을 추정하는 것과 수출 증가 역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분기보다 3분기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개대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반도체, 선박, 화학공업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으로서 그중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수출 증가는 전망되지만 증가율은 한자리대로 낮아질 전망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순고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유망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수출 관련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좋은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2분기 실적이 기존 예상치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컨센터스는 2천억 원대 초반인데 최근 증권사에서 9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는 근거로는 디램 출야량이 전망치를 넘어섰고 재고 감소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영향을 주는 미국 마이크론이 28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전분기 대비 개선된 적작복 축소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고서 실적이 회복세로 진입시켰음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단기적 수혜도 예상되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생산한 메모리를 대신할 제품으로 중국 현지 기업 또는 한국 반도체 업체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SK 하이넥스 대비 주가 약세 요인이었던 HBM3 생산과 관련해 4분기부터 북미향 HBM3 공급 시작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되는데 올해는 전체 디렘 매출 비중의 6%로 시작해 내년에는 18%로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업황 바닥이 2분기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실적 개선도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